하재원씨의 아름다운 미소와 함께 드레스를 볼 수 있네요 안구가 정화된다는 말이 이럴 때 나오죠? 하재원씨 정말 예쁘게 입장하셨습니다 포토홀에서 잠깐 하재원씨의 아름다운 모습을 닮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예쁘다 보천의 바람과 함께 나타난 그녀 하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말 많은 팬들이 사진 찍느라 너무 바쁘시네요 하재원씨가 제6회 표판 레이드로 활약을 했었습니다 만나보겠습니다 10년이 지나고 16회째 보천국제팬타스틱영화제입니다 기분이 어떠세요? 이런 최고의 순간에 초대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너무 행복해요 하재원씨에게 붙여온 영화제는 어떤 영화제인가요? 제가 제1회 부천팬타스틱영화제에 왔었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되게 남다른 것 같고요 오늘 재밌게 즐기겠습니다 오늘 드레스 컨셉이 어떻게 되세요? 너무 궁금합니다 부천 제16회 판타스틱영화제 너무나 축하드리고요 행복하고 즐겁게 즐기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하재원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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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